다브템의 보통은 미친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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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렛이 미친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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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에는 자체로만 해도 생선식을 해서 한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요 이제 일찍 넣을 것 같애요 두 개의 장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? 곁을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더 먹어요 요리가 있지만 근데 이 일찍 안 나왔어요 지옥 남편이 말하고 지옥 남편을 내는 중 여름 남편에 소원으로 남편이 오? 청소는 완전히 어머나 고춧가루 바나나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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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2배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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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Monster 목걸음 집안에 집안 Pero 우유 잔 드디어 찜걱 마지막 그녀 Bank 양파 delighted 참기름 파 참기름 튀김 파 파 파 파 파 파 고마워 땡큐 너무 맛있어 와우 아, 진짜 맛있어. 이야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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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아 탱큐 땡큐 땡큐 와아 음~~ 무슨 맛이냐? 으 으 흠 어? 아 아 어 어 으 으 으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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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와... 음... 아... 스윗! 베스트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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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emi 하하하하